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AI 신기능을 업데이트하자 예상치 못한 라면 및 패미 손가락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18일 카톡 신규 업데이트 후 도입된 AI 대화 요약 및 말투 변경 서비스의 남성 혐오 용어는 허용되지만 여성 혐오 용어는 허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녀 대절을 정중체로 바꾸면 한녀는 매우 혐오스러운 말입니다. 라고 바뀌는데 상냥체로 바꾸면 갑자기 한남들 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로 주어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 한남을 포함한 욕설을 적고 이모티콘체로 바꾸면 매갈 손가락 이모티콘으로 바뀌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성 혐오 표현을 검열하는 것과 대비되게 남성 혐오 표현은 아무런 검열 없이 문장이 제대로 변환된다는 점에서 해당 문제점이 더욱 확산되었는데요. 이후 여러 사례들이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보고되기도 했는데요. 카카오 측에서도 해당 사건을 인지했는지 12월 19일 17시경부터는 한남 한녀와 같은 혐오 표현은 물론이고 톡도 정치인 이름 등 조금이라도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각종 키워드가 들어간 문장은 변환할 수 없게 막아놓은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여초 커뮤니티 및 엑스에서는 이젠 카카오톡도 불매해보라면서 조롱중인 것으로 보입니다.